임혜웅 님이 나오는 대로 임혜웅 님이 나오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혜웅 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우리 빨간색 선에 서주시면 되겠고요 자 바로 포토타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주세요 네 자 먼저 왼쪽부터 자 그리고 권행포즈 한번 갈까요 왼쪽 왼쪽 먼저 갈게요 권행해 주시고 우리 영웅 님 자체가 선물이니까 우리 포장 한번 해볼까요 리본 한번 해주세요 리본 네 머리 위에 리본 그렇죠 영웅 님 자체가 선물이죠 네 네 네 자 이제 정면 가겠습니다 정면 다시 인사해 주시고요 네 네 권행 네 밑에 정면 좀 아래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네 자 리본 가겠습니다 리본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 가겠습니다 오른쪽 네 권행 권행 네 손 인사도 한번 해주시고요 네 네 리본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둘째 날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제가 비를 뿌려 드릴 테니까 우리 포즈 한번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네 자 그럼 포토타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네 네 네 그래서 네 네 собствен